북2 마흔아홉 스포츠 운동을 하세요? 네, 저는 운동이 필요해요. 저는 스포츠클럽 회원이에요. 우리는 축구를 해요. 우리는 가끔 수영을 해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요. 우리 도시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사우나가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TV에서 뭐해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팀이 영국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독일팀이 영국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무승부예요. 현재는 무승부예요. 심판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심판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이제 페널티킥이에요. 이제 페널티킥이에요. 골인 1대 0 골인 1대 0 골인 1대 0 골인 1대 0 골인 2대 0 골인 1대 0